아기, 빨리 가요. 늦었어. 아기, 늦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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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음악이 없다 오늘 낚시 어땠어요 그런데 고기가 보이긴 했어요 물이 맑아서 고기가 밑에 있었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없었죠? 보이긴 보였지 왜 대답을 하네 오늘 돈만 바다에 버리고 왔지 100원, 200원, 300원씩 아침에 고기 아침에 고기 안을 하고 가고 싶다 해달라 해결е 또 안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혹시 condu신 가방의 이곳이 없을 때가 뇨가 고기야해선 가고 싶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